안녕하세요 문화정조입니다. 제안개요사 플랫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멀티 환경에 적합하고 외부 확장 연동이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라고 해서 플랫폼을 통한 회사의 컨텐츠 허브 포탈 허브 형태의 마켓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 라고 해서 그걸 위해서는 멀티 확장이 가능하다. 적합도 가능하고 연동이 가능하다.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가 빠르겠지요. 그래서 컨텐츠의 어떠한 허브의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수익 창출이 발생됩니다. 향후 회사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라고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.